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도다다옷이라고 아시죠? 네. 콘크리트 누드형 누드죠. 콘크리트 누드의 건축물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일본에는 좋은 공공건축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는 좀 세계적인 그런 건축가들이 나오죠. 이분 외에도 저는 그 건축가들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분이 쓴 에세이 같은 경우를 참 자주 읽었던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안도다다오 씨 책이다. 그다음에 또 몇 분이 계시죠. 한국에서 또 교류가 있고 또 한국에도 많은 작품을 남기신 분들이에요. 안도다다오 작품을 보면 완전히 콘크리트 누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유럽의 과거의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 때의 그런 유적지를 상상할 아마 이분들도 젊은 날에 이분들이 한참 이제 젊은 날을 보낼 때가 1960년대 전후니까 일본이 전후에 한참 성장할 테니 그때 일본의 대학생들이 해외로 많이 이렇게 배냥여행을 다녔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영감을 많이 얻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철학이 있는 그런 건축가들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훌륭한 그런 건축가들이 있을 텐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 소위 발주나 수주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좀 먼 시각을 보고 훌륭한 그런 공공건축물을 남기는 일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안도 다다오 씨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단히 학력을 중시하는 그런 일본 사회에서 체계적인 그런 건축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이번에 아마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 80세가 넘으셨네요. 기자 간담회를 하셨는데 올해 82세입니다. 이제 건축가로서가 아니고 인생을 좀 앞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인생 100세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견해를 한 분야에서 일괄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볼 만하죠. 그래서 이게 아마 이번에 이제 원주에 직접 설계한 그런 뮤지엄 산의 개관 10주년 아마 기념으로. 이건 아주 독특한. 제 건축에서 빛은 희망입니다. 콘크리트는 희망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콘크리트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지만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건축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빛을 활용해서 희망을 추구하려고 건축을 합니다. 철학이 아주 명확한 거죠. 이 건축가가 이렇게 세계적인 건축가로 이렇게 발돋움하는 데는 자기만의 특별한 그런 철학이 있는 거죠. 빛은 희망이다. 그의 짧은 문장이지만 안도다다오의 작품 세계 뿐만 아니고 인생을 엿볼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말이네요. 희망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또 신을 믿는 사람들은 또 신에게서 희망을 많이 찾기도 하고 인간적인 면에서 국한하게 되면 희망을 개인이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영감을 본인이 누드 콘크리트를 사용하게 된 영감이 24세대 현대 건축 최고의 거장 러 고르비지에 가진 프랑스 동부 시골마을의 롱샹 교회를 보고 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건축물인데 거기서 아마 영감을 얻었던 모양입니다. 그 건축물을 보면서 저도 희망 있는 인생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지만 참 울림이 있는 표현이네요. 희망 있는 인생 항상 뭔가를 기대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인생 희망 있는 인생을 보내고 싶다는 거죠. 대학을 나오지는 학력이 없어도 희망이 있는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낙담에서 좌절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고 일본처럼 학력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희망 있는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선택한 것 아닙니까 어떻든 선택의 중요성 또 인간의 자유의지의 중요성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희망 쪽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학력주의 사회입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지 않았고 전문적으로 건축을 공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건축과의 꿈을 말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대학도 못 갔고 교육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건축가가 될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내가 한 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문장이지만 길이 없으면 자기가 길을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죠. 그런 인생관을 갖기 때문에 한 핵을 크게 끊는 그런 건축가가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내가 한 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길을 만들어 간 거죠. 아주 이렇게 참 치열하게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또 어떤 분야의 사업이든 예술이든 간에 건축이든 간에 한 분야에서 획을 그은 사람들은 이렇게 간단한 기자간담회에서도 나오는 그런 말이 그 말에 무게가 있는 거죠. 학력이 없는 저 같은 사람도 본이 되고 싶었습니다.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본이 되는 삶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회적으로 크게 영향이 없더라도 자식들에게 본이 되는 아버지 어머니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모두 남한의 푸른 사과 이 푸른 사과가 아마 안도 다다오 씨가 이야기하는 희망을 상징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마 이제 원주의 지정면에 있는 오크벨리 뮤지움산 안도 다다오의 작품 푸른 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푸른 사과는 안도 다다오의 건축 철학인 청춘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면의 젊음을 지니고 새로움을 지향하면서 내일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자. 이것도 참 멋있네요. 육신은 늙어가더라도 내면의 젊음을 지니고 새로움을 지향 추구하면서 내일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자. 아주 철학 있는 그래서 오늘 시작 부분은 조금 묵직한 그런 시사 주제보다도 안도 다다오 씨의 그런 희망이란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상당히 이렇게 병이 심하네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암에 걸려서 담관, 담낭, 시비지장, 최장, 비장 전부를 제거했습니다. 지구상에서 내장 다섯 개를 적출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장소에서 밝히기가 쉽지가 않은데 대단하죠. 그러니까 82세 저는 희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만보식 걷고 한 끼 식사를 30분에 걸쳐서 합니다. 매일 책을 읽고 하루에 한두 시간은 반드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저의 푸른 사과를 매일 만집니다. 절망에 머물지 않고 청춘을 유지하며 살리면 이런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아마 이제 일본의 또 유명인들 가운데서는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별로 없고 이건 또 민간신앙이 굉장히 힘을 많이 발휘하는 사이니까 푸른 사과를 매일 만진다고 그러네. 어쨌든 참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건축과 안도다다오에 기대하는 것만큼 한 인간으로서도 굉장히 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사람은 희망 쪽에 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대단한 힘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좌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 쪽에 손을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아주 안도다다오 씨의 그런 짧은 기자간담회의 문장에서 정말 많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다. 이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